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6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학교 내신 챙기기도 바쁘고 학교 활동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모의고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힘드시죠? 그리고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과목을 그렇게 치르고 오신 여러분 정말정말 고생하셨으니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하시고 잘했다라고 위안하시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대단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한국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께서 한국사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제가 이제 정답률을 가지고 좀 가늠을 해봤더니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 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은 정답률 같은 게 몇 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신 챙기느라고 아직 안 해서 그렇구나. 또는 이미 까먹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한국사 수능 문제랑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뭐라고 할까 경계심이 별로 없죠. 조바심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개념이 있는지 내가 정리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시험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 건설, 수립하는 그 노력까지 그래서 그 대한제국이랑 독립협회 여기까지만 나오잖아요. 러일전쟁 이후에 나오는 국권피탈 과정부터는 이제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 진도를 좀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거기까지에 대한 문제라서 어디서 몇 문제가 나왔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어? 선생님이 푸는 모습이랑 뭐가 다르지? 내가 놓친 부분이 뭐가 있지? 이런 거 파악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지금부터는 해설 강의 갑니다. 1번부터 가요.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가시대입니다. 보통은 구신청철이 나오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를 구별하는 문제가 1번 문제 나와요. 보통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 가시대의 문화유산을 만들어보자. 고인돌이 나왔습니다. 끝. 청동기입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발생했고 계급 발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고인돌이니까. 빈보 차이와 계급이 발생했던 시기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청동기 시대 때를 볼 수 있는 고인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화도 제가 군복무했던 곳에 실제 군부대를 갈아본 이 고인돌을 봅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1번 선종이 유행했다. 우리는 신라 하대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종파 중에 하나예요. 참선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선종. 신라 하대 때 유행했고요. 2번 어이구 2번 흥선 대원군 때 당백점 발행했죠. 경복궁 중관하면서 3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입니다. 4번 비파형 동검이 진행되었다. 아니 잠깐만 동검이 무슨 뜻인데 청동검을 동검이라 불러. 어? 왜 동전이 동전이야? 청동으로 만든 전 돈이라 그래. 동전 굴이랑 그거 주석 합금으로 만드는 거잖아. 정답은 4번이다. 다음 5번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동맹 고구려의 제천 행사죠. 이건 철기 시대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초기 철기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성장 이런 식으로 부르든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 우리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좀 그런가? 제가 어릴 때는 수학여행을 보통 그 지역 단위로 많이 갔거든요. 제가 이제 대전 사람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그때 IMF 터진 직후였어요. IMF 터지니까 해외로 가거나 어디 뭐 가지 마 제주도 가지 마세요. 해서 대전 사람인데 독립기념가를 수학여행으로 갔어요.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랬어. 제가 고등학교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수학여행 가려고 했더니 그때는 또 막 뭐가 뭐가 해가지고 저 남고였거든요. 광양제철소 갔다가 뭐 저 어디야 뭐 경주 갔다가 어디 갔다가 갔어. 저 초등학교 때 경주 갔다고요. 초등학교 때 경주 수학여행에 거의 뭐 수학여행 1번지죠. 근데 요즘엔 수학여행 막 해외로도 가고 제주도 가고 막 이런 데 가잖아. 한동안 이제 요 몇 년생 못 가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경주 가봤으면 신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경주입니다. 신라입니다. 신라 불국사가 나왔죠. 가국가 신라의 불교문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불국사가 나왔고요. 석고람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건축물들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쓰시마 섬을 토벌했다. 조선의 세종대왕입니다. 어떤 장군을 파견해서 이종무를 파견해서 대마도 종벌 이종무 다음 2번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대요. 사출도 4개로 뻗어나가는 길 그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다. 부여입니다. 아이고 제가 자 부여 3번 신문제도로 골품제가 있었대요. 정답 3번이죠. 골품제 신라입니다. 4번 전국을 오경시보부 62주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62주 엄청 넓은 거야. 그 당시 남쪽에 있던 신라에는 주가 몇 개였다? 9개 주가 있다고요. 9주 5소경 근데 62개 주가 있대요. 엄청 넓은 거지. 그렇잖아. 바래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했던 바래 다음 문제 5번 별문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벌했다. 고려입니다. 그죠? 국가 맞추기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 1번 περι개대 Certainly ziehen 타이밍 그러나 한국 안전치 platinum